한 번만 점프하세요. 하나, 둘, 셋, 점프. 사실 제가 여기 잘 걸어드렸어요. 이제 가실 거예요. 어디 갈까요? 귀 옆에 먹자. 이제 다리를 이렇게 두 발 타. 그 사이로 넘기지 말고 이렇게 걸어요. 잘한다, 잘한다. 얼른 자꾸 올라가 볼게요. 어우야, 내가 아파, 내가. 바로 넘기는 걸로 갈까요? 아니야. 다음에 갈까요? 그러면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 해보실게요. 왼손으로. 가슴 앞으로 쭉 빼세요.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요. 형은 이미 갇혔어. 근데 이거 내려오면 끝이에요, 진짜로. 아픈 건 끝이에요. 다리를 옆으로 쭉 빼고 다리 모으시면 안 돼요. 하나, 둘, 셋 하면 손 놓을 거예요. 하나, 둘. 놓아요? 셋, 툭 놓으세요. 다리 옆으로 열고. 둘, 셋. 놓아요? 네, 제가 잡고 있을게요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우와! 우와! 우와, 대박이다. 우와! 아, 저거 잡지 말아, 진짜. 아, 근데 형 진짜 멋있었어, 방금. 어떻게 그걸 놓냐?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못 놓을 거 같은데. 저거 썸네일로 써주세요. 오늘 인사 때 저거다. 우와! 우와!